달인의 맛집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경상남도 하동군의 섬진강 매년 이맘때쯤이면 참 희한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는데 섬진강 상류에 몸을 맡기고 유유히 잠수 중인 저 남자 대체 뭐하는 시추에이션인지 알 수가 없다 가만히 지켜보니 갑자기 손을 팍 잡아당기는데 아 고개 좀 들어봐요 말 좀 해봐요 저 지금 뭐 잡고 계시는 거예요? 은어 잡습니다 은어 은어요? 네 바로 하동 제1의 은어 잡기 달인이 되시겠다 유난히 빨리 헤엄치기로 알려진 이 은어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한 번에 잡는단 말인가? 고기를 보고 고기를 쫓아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몰아가지고 이걸로 잡는 겁니다 기다란 막대기처럼 생긴 이 도구 하동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걸갱이라는 낚시 도구인데 손깃을 달인만이 할 수 있다는 백발백종 은어 낚시 과연 어떻게 잡고 있는지 자세히 한 번 살펴보자 잠수를 해서 물속을 사사시 살피는 이명재의 달인 은어가 눈에 띄자 손을 뻗는다 어김없이 걸려든 은어 몇 초 만에 벌어진 실제 상황 괜히 손기술의 달인이 아닌가 보다 낚였네 낚였어 가장 신선한 상태로 잡아야 그게 바로 달인이지 아마 아마 섬진강이 안옵니다 금세 꽉 채운 어망 이런 달인도 처음은 어려웠다 처음 할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죠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해마도 잡고 이러니까 지금은 잘 잡게 된거죠 섬진강 상의에 돌고래 한 마리가 떴구만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같은 자태로 유유히 잠수를 한 후 걸갱이를 잡아당기면 오케이. 그의 소리는 어김없이 은우가 걸렸다. 오 놀라워라. 근데 대체 어디에 줄을 걷는가요? 배나 머리에 걸리면 고기가 죽습니다. 등에 걸어야 상처를 적게 받고 고기가 살 수 있죠. 산책 나온 사람들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달인의 기똥찬 솜씨. 돈 주고도 못 보는 광경에 절로 카메라 셔터 누르게 되고. 아우 신기한데요. 아우 근데 실력들이 대단하시네. 옛날에 시골에서 고기 면소로 고기 잡던 그때 생각도 나고 참 신기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은어 요리를 맛볼 차례. 먼저 수족관에 은어를 쏟아붓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아따 싱싱하구만이. 이맘때 좀 먹어야 딱 제 맛이라는 은어 어떻게 요리를 해먹나요? 은어조림도 해먹고 튀김도 해먹고 은어도 해도 해먹고 그렇습니다. 몸에 비늘이 없는 생선 은어 때문에 손질도 무척 간단하다. 먹기 좋게 뚝딱 잘라서 담아내면 이게 바로 은어회. 은어가 원래 수박향이 나는데 지금은 이제 팍 올라오는 거라 오이 정도 향 정도 나고 노지에 수박이 익으면 그때 딱 은어도 수박 냄새가 굉장히 진하게 나요. 튀김옷 입혀서 바삭바삭 튀기면 이게 또 별미란다.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감도는 수박향이 그 맛을 더욱 듬뿍하게 한다는데 뜨끈한 요리가 빠질 수 없지 각종 채소와 고추장을 얹어 만든 은어 조립. 칼칼한 맛이 일품이란다. 아이고 밥 땡긴다. 푸짐한 은어 한 상 차례. 이제 맛있게 먹을 차례다. 몇째 씹어먹어도 버들버들 연하다는 은어. 먹지 않고 그 맛을 감히 어찌 알 수 있으냐. 일단 대리만족이라도 하기에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딱 궁금하네요. 입에 살살 녹아요 그냥. 빼가 연하고 부드럽고 참 맛있습니다. 바다의 향기가 진하게 나는 경상북도 포항시. 이곳 사람들이 유독 즐겨 먹는 한 그릇이 있다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온 국민이 사랑하는 면 요리 잔치국수 되시겠다. 호로록 짭짭 정신없이 면발을 흡입하고 있는 사람들. 그 맛이 어떻게 먹기만 열동하고 있는 걸까. 아 더 좋다. 국수 맛이 좋네요. 소문 듣고 하는데 소문대로 좀 맛있어요. 맛있고 부드럽고 그래요. 요거 회복에 말라는 이 국수니까. 옆에 할머니 국시방에서 할머니가 국시뽑아가지고 이리 배달해가서 하는다 카대요. 할머니가요? 네 할머니가 하던데요. 그렇다면 그 할머니가 바로 또 다른 손기술의 달인? 당장 만나러 달려가봤다. 제일 먼저 반겨준 것은 끝이 안 보이게 걸려있는 국수면발들. 할머니 대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국수 방법이 국수. 45년 손 끝 수의탈이 그녀의 손에 특별한 것이 있다. 올해 연세는 75세. 이제는 눈 감고도 국수면발 만든다는 할머니. 소금물, 밀가루 3가지만 가지고 반죽을 한다는데 계량기 필요 없죠? 반죽이 다 됐나 덜 됐나 그거 한 번. 반죽이 요렇게 되어야 되거든. 날씨가 강하면 반죽을 질게 하고 오늘 그때 바람이 없고 하면 반죽을 조금 뒤게 한다고. 바닷바람에 담긴 염분의 양을 예상해서 조절하는 손기술의 달인. 달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특급기술. 오직 감으로만 만들기 때문에 전수할 수도 없단다. 내가 했을 때 하고 엄마가 했을 때 만져보면 제가 이렇게 느껴봐야 하고 만져보면 초밥을 보면 달라요. 엄마 45년 손 끝 감각 이들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 모두 다 할머니 손 끝 감각으로 만든다고 손을 보니 그 4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할머니의 꼼꼼한 검열 끝에 드디어 뽑아져 나오는 국숫가락. 이제 햇볕에 잘 널어주면 되는데 바람을 타고 날아온 염분이 이제 적당히 국수의 맛을 조절한다고 한다. 국수를 넣을 때도 할머니의 손 감각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바람이 세게 불 때 국숫가락이 망가지기 쉽다고. 마치 자로 정확하게 간격을 잰 듯 가지런히 늘린 국수 장관이다. 장관이야. 햇볕에 태양으로 말르면 바다연분 바람카 국수가 좋은다. 그렇게 완성된 달인의 국수. 그 국수를 구입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할머니 표 국수는 국물을 담아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게 특징. 맑은 국물과 쫄깃한 면발이 만나서 최고의 맛을 만든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면발의 유혹. 매콤한 회국수로 즐겨도 그 맛이 그만이라는데 시원한 국물과 고명이 만나서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아 시원하겠다. 전국 유일한 손기술 달인의 해풍국수. 그 맛은 과연 어떨까. 아이고 나도 먹고 싶다. 아 대박입니다 대박. 쫄깃쫄깃하면서 식감이 착착 입에 감깁니다. 이번에 또 어떤 손기술 달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손님들이 길게 줄여있는 걸 보니 기대 만발. 기다려도 먹을 만큼 맛이 있잖아. 하하 이곳은 뷔페? 모든 음식을 매장에서 직접 조리해 신선하게 즐길 수 있다는데 그런데 손기술의 달인은 어디 있나요? 아하 여기 있나 보다. 뭐 보고 계신 거예요? 참치 보잖아요 참치. 어이 참치? 손님들 시선이 몰린 곳을 보니 왕 참치가 먼저 눈에 띈다. 참치를 해체하기 시작하는데. 통참치인데요. 오늘 자주 오신 손님분들한테 통으로 썰어드리려고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참치 해체의 달인 되시겠다. 이제 참치 해체하겠습니다. 통참치의 획간 부위를 구별하는 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가 아니면 힘든 일이라는데 칼을 들어서 망설임 없이 참치 해체를 시작하는 달인. 큰 참치는 유독 발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지금 자르고 있는 건 어떤 부위인가요? 뱃살 부위고 저기 등살이고 꼬리살 부위. 아쉽겠다. 받으세요. 너무 커가지고 깎아 넣으세요.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참치가. 참치 해체하는 걸 처음 봤거든요. 참 신기하고 좋네요. 보다시피 참치 좀 크잖아요. 그래서 일반 화료보다는 그래도 시일이 많이 들어가죠. 달인에게 굳은 살은 표창처럼 항상 따라다닌다. 수십 년 연습을 하며 손바닥 곳곳에 생활자리에 없었다는데. 아무래도 큰 생산이기 때문에 시험을 무리하게 줬을 경우 안나가서 다칠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가자고 항상. 아이고 농담도 잘하셔. 입으로 뜯어먹는 참치야말로 통참치 해체할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런데 이 통참치를 잘라주는 이유가 있나요? 음식이란 거는 물론 서로 입으로 드시는 거지만은 또 눈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신선한 걸 보여드리면서 어떤 또 오감을 이렇게 더 자극해서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 하는 거죠. 참치 부유 중에는 가장 맛있다는 얘기죠. 뱃살. 배꼽사리로 합니다. 25% 전후의 지방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유독 부드러운 뱃살. 갓 해체해서 더욱 신선한 참치 뱃살의 맛은 과연 어떨까? 즉석에서 바로 먹어서 더 맛있겠구만. 이거 맛 좀 얘기해봐요. 되게 구성하고 맛있는데 직접 이렇게 차빙해서 주시니까 훨씬 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둘미. 머리 손질에 든지. 통참치를 해체할 때만 볼 수 있다는 머리 손질. 참치의 특수 부위는 이 머리에 몰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통참치를 잡은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참치 특수 부위 회. 거기에 참치 뱃살로 초밥까지 만들어 즐기니 오늘 입이 진짜 호강한다. 방금 해체한 참치. 맛이야 안 불어도 최고겠지만. 아 그래도 궁금하다. 부럽다 부러워. 진짜 맛있지. 참치가 그렇게 큰 것도 처음 봤는데 정말 회를 떠갖고 이렇게 손님들한테 나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오랜 세월 달고 닦은 화려한 손기술. 손기술의 달인이 만들어서 더욱 특별한 맛. 아무나 흉내낼 수 없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 세상이 둘도 없는 그 맛을 여러분도 마음껏 즐겨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